렛츠 비 뉴레핀! 안녕하세요 뉴레핀입니다! 오늘 할 너희들의 챌린지는 딱! 엽떡 10분 안에 나눠먹기! 엽떡? 네! 짜잔! 짜란! 준비해고요 아! 준비를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깜짝이야 룰! 10분 안에 무조건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또 가위밤을 해서 순서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 사람이 다 먹어야 됩니다 아! 절대 마지막은 걸리면 안 돼 마지막만 하면 되잖아 오케이! 맞아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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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안 되면 진단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알았어 나 여기를 항상 살면서 쓸 문 다 쓴 거 같습니다 오케이! 다 같이 같이 찍을까요? 네! 미션 시작! 미션 시작! 미션 시작! 소세지 위주로 드시네 저거 일단 너무 맛있는 것만 떡을 드세요 떡으로 드신 거예요? 아마 이때쯤부터 이트로 왔어요 오우 어디 먹죠? 오히려 많이 먹어주는 거 같은데? 야 마치 이불에 몸을 감싼 것처럼 진짜 많이 주시네요 소스도 많이 주시고 지금까지 괜찮은 거 같아요? 약간의 후기 지금까지 뭐 어느 정도? 괜찮은 맛? 약간 혀가 알이긴 한데? 나쁘진 않네요 침입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멋있어 아 이것도 시간 있지 아 맞다 더 더 더 더 더 더 일단 더 나 이제 먹고 싶다 이제 나 점순에 땀 나 아 배고파 이제 여부에서 계속 먹고 있으니까 아 우리도 많이 먹었더라 아 역시 막 많이 사랑하다 본데 갈게요 오우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오우 이건 또 대주시네 응 차리는 한국 음식점 오늘 처음 먹어 태어나서 처음 먹어 맞아 음 아 죄송한데 의미하지 마시고 지금 와 와 이분들 의우리 있으시네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펜기가 있는데 오 라면 드세요? 응 응 응 응 여기까지 하고 응 여기까지라고요? 응 여기까지라고? 이 대로라면 쉴 때 응 응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평소에 매운 거 고추나 이런 매운 야채 같은 거 먹을 때랑 또 다른 느낌 먹다 보니까 이게 물이 든 거야 어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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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벌써 얼굴 빨개졌는데? 얼굴 전체에 누가 뭐지? 볼 터치했어 응 지금 바로 어떻게 먹었냐 어머니가 할 수 있지 하아 하아 단순히 드시면 안 돼요 단순히 드시면 안 된대요 단순히 드시면 안 된대요 끝날 때까지 단순히 드시면 안 돼요 하하하하 떡볶이 떡볶이 자 그런 거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시간 많이 가고 있어요 시간 많이 가고 있어요 이미 10초 흘렀어요 아 그래도 많이 먹었다가 짠 아니 해맞고 했어 해맞고 했어 그래요? 얼굴이 지금 비가 내리고 싶다 비데림님의 음악 많이 틀어주세요 하하하하 어우 좋아할게요 여러분 뭐 이 정도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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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3개만 더 먹어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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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멋있다 역시 우리 리더 하하하하 우리 다 양심적으로 어묵도 안 먹었고 떡만 먹었다 소스도 안 먹었다 야 한번 보여주면 안 되나 보여주면 안 되나? 하하하하 어 시간된다고 했어요 시간된다고 했어요 야 진짜 많다 저 어떻게 다 모르겠어 저 혼자 먹는 게 있을까 치즈만 먹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 진짜 치즈로 음 중화시키는 냉면 먹을 때 계란도 먼저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위보 응 끝 끝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시간 끝날 때까지 먹어봅시다 코가 바로 뚫려 하하하하 아 악성 비염이 있는데 코가 다 뚫렸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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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식사하시는데 무슨 챌린지 중에 챌린지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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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내입 쑤иц 하지만 엽기 떡볶이 12분 안에 나눠먹기 실패했습니다 대충 예상하긴 했어요 쉬운 미션을 줄 거라곤 전혀 쉽지 않거든요 쉽사리 하려다가 마라톤 멘탈 나왔더니 준비가 없네 많이 먹었잖아요 솔직히 쉬워요 그래도 그래도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신박하고 또 대학진분들은 얄밉고 많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렛츠프기인 QNP 감사합니다 안녕 11시 해볼려fi 야 내 우리 지금 2 2 2 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